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기존 보건소 인력만으로는 역학조사와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에 강서구가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한 코로나19 역학조사 비상대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강서구는 코로나19가 급격히 전파되며 60세 이상 집중관리군과 60세 미만 일반관리군을 분류해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 60세 이상 집중관리군은 보건소에서 60세 미만관리군은 구청 전부서에서 역학조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구청 전부서에서는 일반 관리군에 해당하는 확진자가 입력한 자기기입식 기초역학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 조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 자기기입식 기초역학조사를 등록하지 않은 확진자를 대상으로 직접 유선전화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강서구는 이외에도 구청 홈페이지와 SNS, 소식지 등을 통해 재택치료 절차, 비대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비롯해 자가검사 키트 사용방법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